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더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수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아래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래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열두의 동안이나 하열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염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매합니다 어서 어서 성령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잘 읽어보신 분들은 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기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압살롬이 뭔 짓을 했을까요 코테타를 일으켰어요 코테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뺐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여인들까지 다 뺏어버려요 사무엘기 읽어보면 얼마나 소상히 그 압살롬이 한 짓에 대해서 적어놨는지 아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버리게 됩니다 괘씸한 아들이죠 아닌가요? 괘씸한 아들이죠 어느 날 여러분들 집에 와갖고 내 자녀가 여러분들 집 명의가 아버지 모르게 또 나 모르게 어머니 모르게 명의 이전을 해놓고 나서 나가시라고 여기 내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1번 행복하다 2번 너무너무 괘씸하다 몇 번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아주 괘씸하고 못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1번 압살롬 2번 다윗의 병사들 3번 본당 신부님 자 몇 번이에요?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 압살롬이 죽게 되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하러 오게 되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아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고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면서 아주 슬프게 웁니다 뭐라고까지 말하면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을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윗의 지금 마음에서는 압살롬이 저지른 그 괘씸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죄가 보이나요? 아니면 압살롬만 보이고 있나요? 몇 번이에요? 1번 죄만 보고 있다 2번 압살롬만 보고 있다 몇 번이에요? 네 압살롬만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왜 그러느냐 태초의 사람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랬어요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마음 자체가 하느님의 마음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 죄인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을 하고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 지옥으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게 하느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제켈 예언서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이게 하느님이 죄인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압살롬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이 하느님의 마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에 머물러서 끝까지 내 스스로 죽음으로 걸어나가는 길을 끝까지 선택하면서 하느님께 돌아오는 법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일독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께 믿음을 다해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럴 때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있게 되게 되죠 보금을 보면 하열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보금에 제가 메일 미사에도 써놨어요 이 여인의 행동과 군중들이 한 행동을 보금서 저자는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군중은 밀쳐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밀쳐댄 행동과 손을 댄 행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하열하는 여인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은 믿음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무르게 되면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은총으로 해결된다는 믿음 주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믿음 그 믿음이 담겨져 있게 될 때 보금서 저자는 그 손길을 손을 대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손길은 뭐죠? 밀쳐대는 겁니다 밀쳐대는 거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의도하지도 않으셨고 기적을 일으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옷에서 당신 몸에서 기적이 빠져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 댔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이 기적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냐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진실한 믿음을 갖고 다가가게 될 때 설사 하느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비로운 모습인 거죠 압살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압살롬의 살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다윗에게 담겨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는 게 하느님의 마음이고 또 삶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당신께 의지하고 당신께 다가가는 그 믿음에 분명히 답을 주시고 그 믿음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요 예수님을 밀쳐대고 있는 신앙생활 그 밀쳐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명하니까 소문만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런 경험 자주 합니다 미사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악수하잖아요 그런데 악수할 때 어떤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내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아요 안 놔줘요 손을 그리고선 저게 보여요 내 딴 사람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 손을 꼭 잡고 안 놓고 이러고 당긴 다음에 이러고 쳐다봐요 나를 그럼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그 자매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2번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든다 몇 번이에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자매님들은 당기지는 않는데 내 손 내밀면 내 손을 꽉 잡았다가 놔요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욕심 욕심 욕심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죠 다른 분당 강의가서도 강의 끝나고 나갈 때 붙잡고서 사진 찍자고 자매님들이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 같은 경우는 옆에 서서 한 번 찍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요 이렇게도 찍고 팔짱 끼고도 찍고 이렇게 하고도 찍고 이렇게 하고도 찍고 환장합니다 왜 그래요 욕심 나밖에 모르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밀쳐대는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다가가고 구원을 갈망하고 그런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반드시 기적으로 돌려주시죠 이게 하느님의 자비죠 또 오늘 복음은 또 하나의 기적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먼저 당신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기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은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소녀가 누워서 자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따져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하느님의 마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게 하느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죽음으로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길이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은 욕심을 채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이 무엇인가 얻기만은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예수님을 밀쳐대는 기도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 그분의 말씀이 비웃음의 대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그 안에서 나오는 기도일 뿐이죠 구원을 갈망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과 기도는 주님께 손을 대는 기도이고 또 주님께서 직접 손을 잡아서 죽음과 죄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기도이며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여인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한 번만 기억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자기 전에 성호경 긋고 휴대폰 보지 마시고요 성호경 긋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 딱 기억하고 잠자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씀 기억해 보시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 답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